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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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했어 좋아좋아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어 여러분 주말에 아이고 어우 시끄러 여기까지 되죠 배꼽까지 첫 주말 저희 득해와 함께 지금 보내고 계신데요 어떤지 코끼리 소리를 알려주세요 뿌뿌 귀여워 4월 마지막 가야 오 4월 마지막 가야구나 아니 아니 와 정말 시간빨다 정말 비하긴 그치 그치? 내일이 5월 1일이에요 그러면? 네 정말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을 우리 친구들과 같이 보낸다 어 좀 있으면 그럼 어린이 너 어린이예요? 응 너 어린이예요 아 그렇죠 과연 어린이예요 그렇지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고 일주일이 생각보다 미리게 갔어요 저는 빨리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고맙고 어 저녁은 이제 요 근처에서 맛있게 해결하시고요 아 술 한잔 하신다고요? 모두 함께 해보세요 다음날 집에서 잘 들어가시고요 다음날이예요 네 다음날이예요 네 다음날이예요 좋아 좋아 우리도 좋아 당연한 말 할 수 있구나 좋네요 자 그러면 네 어 안돼 우리 템포 도시 하자 템포 도시 하자 템포 도시 해야지 아 맞아맞아 깍혔잖아 우리 약속기간에 슬쩍 해야지 약속기간이 있었어 어 우리 약속기간이 있었어 미안합니다 하고 할까 우리 예 미안합니다 포토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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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부끄럽지만 participant 한일 다려 아 초코파이 거 Fitness 꼭ое Hussein 답답하게 됐다 유니imm 아니야 ㄱ 아직 하나도 있는거예요 이제 한 명씩 파리 잘하는 건 어떨까? 두명스러워 두 명이 좋아 두 명이 좋아 두 명이 좋아 여기에서 지켜주자 뭐랄까? 만약에 뼈 벌리면 핀샵으로 즐기기 힘드니까 살짝씩 벌려줘 아우 미안하다 우리 막둥이 역시 다시 앨범 우와 오늘 안의 공기를 나버렸어 과연 지금 귀가 네개인가요? 저는 귀가 네개가 아니라 귀가 없어요 아 본데요 귀가 아니냄요 저희 입술을 못했던다고 합니다 저거 옆에 있는 건 콧구멍이라고 합니다 아 콧구멍 되게 예뻐요 네 아가미일 수 있어요 저거 그런 게 인단 양이인다며요 춤추면서 라이브를 하시는데 저 옆에 달린게 아가미라고 하네요 와 가면이 웃겨 야 너 왜 모토팡이 또 따라가냐 이럴세요 이럴세요 스틸 굶집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빨밤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시현씨 욕심나나봐요 약간 나마 같아요 나마 나마요? 나마요? 나마? 나마에 아 마마야 뭔지 아시죠 계속 움직이시네요 무릎이 너무 아차가 무릎 시려워 무릎이 부끄러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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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핫한데 뒤에 시현씨 나와요 실시 오케이 자 이제 넥스트 동희가 굉장히 야묘한 눈빛으로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뭔데? 준비했어 준비했어 덥대요 여러분 발음 좀 불어주세요 우와 멋지다 뿌뿌 앉았다 끝났다 이제 눕는다 이제 어 이제 어 아니 고래한테 이렇게 바닥 쓸어준다 좀 한 번 봐 오우 오 멋있다 와우 얼음공주 한정 와우 와우 멋있어 저기 옆에 스킬 하지 말아주실게요 선생님 저기요 이미 한 번 지나고 끝이에요 얼마나 더 해야 맞아 자 다미씨 나오실게요 경찰 귀엽다 준비생 같다 아 지금 허벅지 허벅지를 안다 팔뚝이 안에 티셔츠가 껴가지고 굉장히 커졌어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또 안씁니다 예예 내 발목을 봐라 흰 양말 신었다 이게 바로 아식스인가요 그거 리북이다 네 리북이다 양말 신고결 맨 잘 쳐주세요 내가 바로 수학아 오우 자 우리 어머 어머 오오, 이야, 이야! 예, 오오! 오오, 좋아요 어어, 오오오 봄만의odynamicilibro 같습니다 오늘 봉하나 연보라 친구에게 왔나? 봉하나 보라 씨고요 성은 연입니다 연보라님 연보라구요 어머 여러분들 즉아 어머, 콩나물에 들어가시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요 자 우리 하늘색 토끼 나가시니까 오 발레리나 같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주토피아 같아요 주토피아 맞습니다 굉장히 부러져가 있어요 X 발꼬아 X 반대로 발꼬아 또 발꼬아 또 발꼬아 또 발꼬아 우아한데 아 자기가 바로 발랑기라고 합니다 발랑기래요 됐다 갑니다 유현씨 마지막 피나레를 양식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쓰러졌어요 너무 좋고요 벌써 밤오리기 시작되었습니다 유현이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누야 샤야 한편 IMFJ 마지막 한 이유가 있겠죠 아주 기대돼요 너를 잘라버리겠어 어 니다 벨스 그리고 내 몸도 널 죽이고 나도 같이 죽겠어 어 칼 등인줄 알았는데 칼 날 것 같다 아 정신이 많이 간지럽나 봅니다 아 칼로 열심히 긁어주고요 바다는 살짝 미끄럽고요 예예예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칼로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손 베였어요 막 또 뒤목이 간지럽나 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땀 좀 땀 좀 가네요 하하하하 고생하셨습니다 하하하하 그니까 너무 잘하셨다 감사합니다 가랑귀 아우 진짜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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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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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완전 완전 파이팅해 어 동의도 남았는데 동의로 물들었다 어 어 나 일본한테 그렸다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나도 나도 그려 그래 어 귀여워 하하하하 아 좀 이따 립스틱으로 넌 그려야겠다 그려야겠다 네 어쩔 수 없다 립스틱으로 그려야겠다 네 자 어땠어요? 오늘의 포토타임도 굉장히 좀 스페셜하지 않았어요? 완벽 아 네 완벽 역시 그러면 우리 썸냐들 밥 맛있게 먹고 네 적당히 마시고 지금 조심히 가고 네 네 인사할까요?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클릭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사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찍어 기오 태현 네 급 거기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